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1%까지 내려갈지라도 새로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내가 질 것이며 참모들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라 라고 강조했지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와 관련해 또한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이 드러났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과 똑같은 반일 정책의 괴를 하며 일본의 무릎을 꿇지 않겠다 죽창가를 불러 제끼며 한일 군사동맹의 가장 중요한 지서미아까지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1998년 김대중 어부치 총리가 선언을 한 김대중 어부치 선언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한일관계 가장 꽃을 피웠던 김대중 어부치 선언을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 이미 말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한 달 내내 반일을 부러지졌지만 결국은 완전히 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굳건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본과 한국 일본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차가 넘치고 한국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계속 한마디로 300만이 콰피며 그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한국 영화관을 이렇게 점령을 해 계속해서 박스 1위를 달리는 것은 초유의 현상이며 이에 좌파 마인드를 가진 한국의 영화감독들과 좌파 영화사들이 난리가 났죠. 자 지금 현재 정치권 특히나 민주당 내에 비명계 위원들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본질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슬로건 하에 3월 1일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정책과 친일행각에 대해 한 달 동안 내내 반일선동을 했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라며 비명계 위원들이 한바탕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위원은 이재명 당대표와 친이재명 당 지도부가 한 달 내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친일행각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장외 투쟁을 했는데 얻은 게 뭐가 있나라며 우리 국민들 지금 현재 더 이상 친일 굴욕 친일정책 이런 프레임에 우리 국민들 더 이상 현역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비명계 위원들은 지금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반일 프레임 또 친일 프레임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욕 외교 이 프레임이 확산이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으며 이에 친명계 위원들도 어떻게 그렇게 한 달 내내 윤석열의 친일 반일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인 친일 외교 행각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지 않는가라며 친명계 위원들도 한바탕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에서는 무엇이라고 강조하느냐 호텔 1박에 200만원인데 빈방이 없다. 일본 여행 광풍 지금 현재 야당 민주당의 반일 운동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30세대와 많은 여행객들이 일본 여행 광풍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무려 1박에 200만원인데 빈방이 없을 정도로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곳곳 관광지마다 한국 관광객들과 특히나 MG 한국 여행객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일본 여행 광풍 한국의 MG 세대 오사카나 도쿄에서 마주치면 길 가다가 스치면 한국 MG 세대가 관광객들이다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자 또 다른 소식 일본 애니메이션 한국 극장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300만 코앞 18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그야말로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한국 극장가를 점령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현재 18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이에 일본 영화 관계자들과 또 수입해온 한국 영화 수입사들은 지금 한바탕 대흥행에 난리가 났으며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광풍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흥행에 대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슬림덩크 이 애니메이션을 40대 50대가 이끌었고 그 이후에는 2030세대 MG세대가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들의 초대박 흥행은 앞으로도 국내 극장가에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현실인데 저 더불어 공산당 같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나 친명계 586 주사파 운동권부리들의 머리에서 저런 반일 선동프레임이 지금이 먹힌다고 생각 그러니 쫄딱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물간 운동권들의 감성파리가 우리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